대한민국의 우유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역사적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. 아! 직령님! 대원 황선우, 지금부터 메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. 메인 미션 부인기 접근 중. 얼음 채취했습니다. 귀국의 우주인을 가능하나 빨리 복귀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. 황선우 담장 울려. 초대형 위성은 떨어집니다. 당장 착륙성은 이동해! 사령상 부역량이 있었다고 전원 제프팅에.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높이 기회는 없습니다. 따로! 위성의 예상 충돌 지점! 저 부서 부담 드립니다. 참호! 참호! 경고! 에버이탄! 경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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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!